안녕하세요 은하 폴리에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카메라 켜는 거를 지금 켰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진짜 찍고 싶어가지고 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기랑 같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기 쳐다보는 거 보세요 혜연이 혜연이 제가 움직이는 데마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자자자 그래 그래 엄마 쳐다보고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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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쳐다보고 있어 엄마 쳐다보고 있어 그래야 그래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그래 엄마 쳐다보고 있어 엄마 쳐다보고 있어 우리야 그래 혜연이 그래 이제 엄마 껌딱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막 저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혜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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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웃습니다 진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운동하는데 저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는 중인데 아기도 좋아합니다 지금 애기는 저기 있고 저는 여기서 운동합니다 엄마 친구 엄마 여기 치다 엄마 여기 치다 엄마 여기 치다 아 예쁘다! 우리 아기 예쁘다!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나 한 번 더 운동할게요 한 번 더 운동할게 엄마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그래 그래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엄마야 있지롱 여기서 하는 운동은 다 끝났고 이제 매트에서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제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ㅋㅋㅋ 무리야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엄마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아 아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아 안해줘 엄마야 있지롱 그래 그래 엄마 여기 있어요 그래 안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래 엄마 운동하고 있지 엄마 운동하고 있지 거의 끝났다 됐다 안 살았다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지 그래요 아이 잘한다 그래 아이 잘한다 아니면 아빠 엄마 어따 써 줘 여기 있지 esa 그래 그래 ㅋㅋㅋㅋ 오리야 오리야 와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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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그래 그래 힘들었어 힘들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놀아줄게요 놀아줄게 아이고 저 카메라가 신기해요 오오 오리 오리야 오오 오리오리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다 비행기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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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손톱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지금 제 손이 막 활켜주고 있어요 지금 오리 그래 손톱 잘라야 돼요. 손톱 잘라야 돼요. 재우는 방법을 좀 아시면 좀 저도 알려주세요. 애가 일찍 자질 않습니다. 한 12시에 딱 그때 자요. 지금까지는 12시 끝나고 운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일찍 재우고 싶은데 어떻게 일찍 재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일찍 재워도 다시 딱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요. 아유 예뻐. 아니 예쁘다. 채 만져볼까?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얹는 거야. 호랑이. 호랑이. 머리 만졌어. 그래요. 그래요. 먹을까? 엄마 먹고 잡시다. 주무십시다 이제. 쳐다봐. 그렇게. 이렇게 leave. 이렇게 하느라이어는 어떻게 알지? 이렇게 하느라고 하고 있 Innovate는 수업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느라 좋은 거고 있어요. 자는 것 같은데 돈 되길지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. 잘 잊지 좀 자으면 좋겠습니다. 포를 좀 타보려고 하는데 아직 저 데스크를 못 치웠거든요. 근데 저 데스크에서 제가 아침도 먹고 막 음식을 먹어서 치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. 저거 치우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치우고 있어요. 이제 조만간 치우려고 합니다. 저거 치우고 재밌게 입사할게요. 저거 치우고 싶어요. 혹시 안 입사할게요. 자세히 물어봅시다. 만약에 그러면 안 입사할게요 저는 한 입사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기가 자고 있어서 조용하게 씻고 자겠습니다.